야인 시작!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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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한다 앱 앱 기억했어. 백미가 기억했어, 역시 랄랄랄랄랄랄팍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팍 탁! 팍! 지금 운동하는 사람 근데 이게 신뢰하게요. 봉씨가 원래 안무를 되게 못 외워요. 맞아 못 외워요. 맞아. 귀엽대요. 제가 운동을 안 보면서 딸타 이렇게 들으면 힘든데 나머지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스케줄 끝나고 지금 와가지고 메이크업이 되어있어요. 끝나고 싶지 뭐. 그렇게 저를 위해서 출연해주신 우리 게스트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어디든 간다. 우리. 우리. 잠깐만. 근데 각도가 이러면 너무 못생긴 각도 아니에요 지금? 나 되게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되게 어울리가지고. 아니 근데 데뷔 초에 선글라스 매속 쓰고 다니던 시절에 가려진 얼굴이 궁금해서 대기실까지 우리 같이 남자아이돌이 있었어요. 맞아 맞아? 어? 남자아이돌이 오셨죠? 아 제가 이제 숙소 바뀐서 나와도 계속 안고 싶어요. 힘이 줄였어. 힘이 줄였어요. 진짜 제대로 힘이 줄였어요. 진짜 이거 터파. 이제 여름이잖아요. 제가 잠이 든. 그래서 천연하게 다니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너무 힘이 줄였어요. 아? 이게 움직여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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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저 뼘자 몰래 가지고 일어나고 다시 도망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는 못 봤네. 끝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이따가 둬야 할까? 이렇게 둔야 하나? 이렇게? 어 보이오? 아 진짜 아 진짜 사실은 이건 본인피션입니다 사실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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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일 수 있는 오오오오 그래서 이제 귀여워 아니 제가 진짜 제가 그 각도 4 속도 4인데 속도를 5로 바쁘고 힘들겠지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도를 이렇게 올라가야 아니 뭐지? 등산을 해야 뱃살이 빠집니다 아 지금은 운동 신발 신고 있는데요 운동을 해야 되니까 제 아디다스 운동신발 러닝화 아 운동할 때 러닝화 안 신으면 위험해요 어? 애교는 안시켰으면 좋겠어 나는 나는 애교 멤버가 아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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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유빈씨가 런던 말씀에서는 에이드가 났잖아요? 그 서바이벌로 나갔을 때 다시 볼 수 없는 유빈씨의 그 에이드로 고백 무대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다시 할 수 있겠네 한 번만 한 번만 알겠어요? 오케이 원, 투, 쓰리 헬로우 네 아니, 저런 애교 네벳살 홀 니꺼야 와, 요즘 애교도 바뀌어가지고 이거 알 수가 있어야지 자, 다음 순서는 벌써 기대가 됩니다 누구예요? 언더걸스 네벅 너무 멋있어 아 멋있어요 이뻐 이뻐 아 저렇게 해보고 싶다 섹시해요 저 드론도 멋있다 인렉인가? 전자드론인가? 첫 번째는 헬리부터 바로 대박 핀진이었잖아요 그렇게 연습생들도 안 건지고 2주만에 데뷔를 하신다고요? 땀이 나려고 합니다 요즘은 덥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 보면 온몸이 흑백 젖어요 이렇게 땀 빼고 요즘은 스텝 운동 한 두어 달 한가할 것 같아서 다시 드론 레슨도 시작하고 쌍코스틱 기타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필라테스도 열심히 하고 놀면 뭐하나 그냥 열심히 바쁘게 지내려고요 이제 한 25분 정도 지금 26분입니다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땀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예쁘게 하고 싶은데 막 머리 뽑고 막 하자 막 막 막 컨셉으로 아이스크로 해야 되고 신인아이스크로 하기도 하고 실은 성인으로 아이러니 같은 컨셉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자기가 네 딱 바로 펠리를 해야 되고 저도 몇 분이에요 갑자기 너무 성인 느낌 어른 느낌 지금 이곳은 아무도 없다 야 유기인씨는 역시 대단합니다 19금 폭탄 발언하셨어요 어? 알다 알다 알 아 아 19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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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눈아이도 있고 뭐 오 필라테스 뱀이 졸리나봐요 노출에 대해서 필라테스는 필라테스는 필라테스 한지 저는 한 1년 정도 필라테스 한지 잘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두통이 좀 심하고 어깨가 뭉치고 그런 스타일인데 필라테스를 하고 나서 두통이 없어졌어요 요즘 시대는 다 핸드폰을 하기 때문에 거북북이잖아요 그것도 꽤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고 시범 보여줄 그건 아니에요 아직 오 이거지 이게 시범이고 저는 시범 보여줄게 없어요 지금 아직 와우 와우 짬이다 예 잘한다 흠흠흠 흠흠흠 날 모르면서 잘 먹으러 날 모르면서 나 과목할 손이 안 나 why 나... 가만히 아 완전 어렵죠 이 전개는 어디로 가는 전개일까요? 와우 다 잘해요 진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용떼바지 후혼 저도 이제서야 막 이제 성공한 진전이어서 처음 봐 와 이거는 와 진짜 힘든 건데 대박 get to the back get to the back 7년차 오마이갓 아 오마이갓 이거 우리 다 알죠 블랙지클 다 알죠 보미 덤블링 잘하는 거 알죠 우리가 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다 증인 한번 봐보세요 보미 보미 let's go let's go 보미 let's do it 보미 let's do it 내가 제일 잘 나가 온다 온다 보여줘 오랜만에 보여줘 아기 스포츠단 보여줘 왠일이야 이게 오와 다 팬 펑친 거 아니에요 왜 저랬을까 왜 저랬을까 안돼 보여주단 말이야 이거 한 50발 한 거 같아요 이거 한 50발 한 거 같아요 왜 이래 배터리가 부족해요 어떡하지 로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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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to say bye 로밧 배터리 없어 배터리 없어 꺼져요 감사합니다